안녕하십니까 2월 7일 화요일 정리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윤병세 장관과 렉스틸러슨 신입 미 국무장관 간 약 25분간에 걸친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통화는 향후 한미동맹관계 발전 방향과 대북공조를 중심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윤 장관은 틸러슨 장관의 국무장관 취임을 축하하였으며 틸러슨 장관은 외교안보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한 윤 장관과 앞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지난 60여 년간 한미동맹관계가 강력하게 유지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신행정부 하에서도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고 하였으며 틸러슨 장관은 확장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방위고약은 앞으로도 확고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양 장관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를 포함한 다양한 한미 간 고위급 협의 메커니즘을 계속 활용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윤 장관은 북핵 위협이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북핵 위협의 엄중성 그리고 시급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측으로서는 북핵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해야 할 가장 시급한 핵심 안보 현안이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북핵 대응에 있어 한미 공조를 물센 틈 없이 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포함하여 북핵 문제 관련 한미 외교장관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임박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방위적 대북 제재 압박을 철저히 해나가는 가운데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의 접근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 관련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한미 외교장관 간 통화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 간 통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방안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고위급 협의의 토대가 갖추어진 만큼 2월 중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포함하여 양국 간 다양한 레벨과 분야에 걸친 대화를 통해서 한미동행 발전과 북핵 대응 관련 구체적 전략 그리고 액션 플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